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온의 김은지입니다. 6월도 어느새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 기운이 느껴지면서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폭염특보가 발표되기도 하는데요. 지역별로 최근 10년간 6월 중 33도 이상을 보이면서 폭염이 나타난 날은 며칠이었을까요? 숫자로 보는 날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6월 평균 폭염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국이다 보니까 폭염일수가 소수점으로 나타납니다. 6월만 보면 지난해 2017년 6월이 1.7일로 가장 높은데요. 2위는 2009년으로 1.5일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6월의 서울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기록된 날은 2012년에 2일이었고 2015년, 2017년에 각각 1일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기상청 대표 관측지점 기준으로 서울 송월동에 있는 서울대표 관측소 기준인데요. 이 기록은 기후데이터로 관리하는 기록이고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높은 기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대구 알아볼까요? 숫자가 확 달라집니다. 대구는 지난 10년 동안 6월에 33도 이상을 보인 날이 지난해에는 6일이었는데요. 2010년과 2013년에도 4일이었습니다. 이번엔 광주 알아볼까요? 광주는 2009년에 3일이었고 그 이후로 33도 이상을 보인 날이 거의 없다가 작년에 5일을 기록했는데요. 방금 대구도 지난해 6일이었는데 광주는 5일인 것을 보니 지난해 6월이 더운 날이 많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전은 어떨까요? 대전 역시 지난해가 유난히 높았습니다. 4일을 기록했는데요. 2012년과 2015년에도 하루씩을 기록했었습니다. 낮 동안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앞으로 7월, 8월에 들어서면 30도와 33도가 우슬 정도로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가올 여름 더위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숫자로 보는 날씨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온의 김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온의 김은지였습니다.